문화와 심리 사회 연예현상을 읽어주는 상담심력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. 제가 드디어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걸 배웠습니다. 그래서 오늘 8월 6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임영웅님을 위한 사신방송 편해방송 칭찬만 하는 방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. 임영웅씨 축하곡 준비됐습니까? 데스파시도 불러주세요. 임영웅님의 데스파시도 섭섭하다고요? 그럼 조금 더 들죠 뭐. 제가 이렇게 한번 웃음이 터지면 참지를 못합니다. 이제는 제 전공 드디어 사실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할 줄을 몰랐어요. 그런데 후배들이 왜 안 하냐고 바보같이 그냥 누르기만 되면 된다고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정리하고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목요일 8월 6일 오후 1시 오후 1시 임영웅님 팬들 안 들어오면 좋은 자리도 합니다. 오후 1시 오후 1시 오후 1시 잠시 후에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. 저는 그전에 어제 방송 나간 거 좀 올려드리겠습니다. 임용필의 노래 조용필 대신에 임용필이 떴다. 잠시 후 오후 1시 뵙겠습니다.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